지금까지 총 11회에 걸쳐 핫터페이스에 랭크되었던 대한민국 대표 섹시스타들 그들 중 최고의 섹시스타는 과연 누구일까요? 핫터페이스 사상 가장 뜨겁고 무흡한 그 결과 지금부터 공개됩니다 그녀가 벗었습니다 완벽한 바디라인으로 바비 인형 몸매라는 극찬을 받아온 한채영씨가 영화 속에서 과감한 노출을 감행해 연예가가 꾸끈 달아올랐는데요 그가 서있는 것만으로도 화보가 되고 작품이 됩니다 장동건씨의 암들까지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이번엔 또 헐리우드 진출을 위해서 떠나신다고요? 아쉽긴 하지만 브랜드TV보다 더 섹시한 스타로 인정받기를 저희 핫터페이스 사상 응원해드립니다 그 어떠한 모습을 해도 사랑스러운 그녀 견신의 귀재 카멜레오 같은 여자 윤은혜씨 섹시함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 더욱 강단해진 건가 파워풀한 댄스 당한 타이틀으로 돌아온 앱 이민우씨 오랜만에 본 그에게서 야성적인 매력까지도 느껴지는데요 그간 과도한 노출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섹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아이비 그녀만의 수많은 매력 중에서도 그녀를 가장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섹시 댄스인데요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권상우씨 몸짱 사진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거운데요 먼저 몸짱 권상우씨 그의 근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정말 잘 쪼개어져 있으면서도 쫀쫀하고 경...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늘 화제의 중심에서는 이유리씨 이번엔 그녀만의 팔색조 같은 다양한 섹시함으로 또 한 번 연예관을 뜻깝게 달궜다는데요 그의 매력에 전세계가 흠뻑 져줬습니다 한국인 한 월드스타 비가 이번 주 핫스타브 넘버원인데요 왜 이제야 핫스타브에 선정된 겁니까? 타임즈가 정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선정 그리고 한국가스 최초로 월드투어에 도전을 한 비 이제 세계 속의 그림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비의 입국 소식에 들뜬 여심이 정말 한둘이 아닙니다 비의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인해서 아주 촉촉해졌어요 그분이 돌아오셔서 저에게 비를 뿌려주셨거든요 비, 이제는 얼굴뿐만 아니라 내 온몸을 적셔주세요 비, 준비됐나요? 난 준비됐어요! 비의 공연에서 빠질 수 있는 퍼포먼스 바로 물쇼인데요 바라보는 여심을 흠뻑 적셔버리는 비의 젖은 비의 촉촉한 바디라인 그런만큼 비는 대한민국 섹시스타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투표만 하면 섹시스타 1위가 되는 비결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분이 헬스장에서 이 골반 근육과 이 어깨 근육만 열심히 하신다는데 아 어깨는 이렇게 하면 알겠는데 여기서 듣듯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좀 알려주지 등장하는 순간 그 존재 자체가 섹시한 비 발끝부터 현란한 댄스를 구사하는 팔 그리고 펜서비스 차원으로 살짝 공개하는 복근까지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섹시하기만 있어요 사장 최초로 상관신! 가슴! 눈! 뇌! 와우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데요 하스터브웨이 시작된 이래 섹시 지수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복근 보십시오 작지만 섹시하고 매력적인 비의 눈 지금 흉내내신 거예요 조빈씨? 그리고 숨이 막히던 너무나도 섹시한 댄스 조빈씨 설마 이것도 흉내내진다 어머 정말 어우 춤 정말 잘 추십니다 조빈씨! 이 분은요? 암구 웰빙을 위한 콜라라고요 태양을 피한 아임 레이딩 어머 왜 저리실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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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비의 몸은 환상적입니다 그의 섹시한 그의 카리스마 그의 열정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국을 넘어 이제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매력적인 핫바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운 월드스타 비가 금주의 핫스터브 넘버원입니다